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정전 14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성박스스 신당의 제시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짚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돼.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단지게 묵연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식일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남은 처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것을 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실수와 허메라 부르며 신으로 경배하려 했습니다. 스스란 제우스로서 그리스도 최고의 신이며 허메란 웅변의 소신을 말하는데 루스드라의 전체적인 최고의 신인 제우스 허메가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정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단순히 이 지역을 행했다고 인간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반대합니다. 당시 수많은 이방세계의 왕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면서 신적인 충배를 받는 것을 자랑으로 이겼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는 옷을 찢지 않았으나 우상화하려 할 때에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사도들에게서 정말 주님의 사육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한 그리토인이라면 비난받고 유명 쓰는 것을 분노하지 말고 자신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물론 사람을 우상화하려는 사람들까지도 범죄의 가능성에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연예인, 체육인, 심지어는 종교지조자를 우상화하는데 이것이 현재 사회의 특징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헛된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숭배한 신들과 그 신질에 관한 그들의 모든 예배의식은 헛된 일, 즉 무익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상 숭배가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은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뿐 아니라 마침내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우상 우리들은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봉사와 주의를 하면서도 익명받은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울과 바나버처럼 영광받는 일에 옷을 찢으며 반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